아 진짜, 안 잡아. 안 줘, 조금만. 조금만, 조금만. 안 줘, 조금만. 아, 안 줘. 야, 안 줘. 안 줘, 안 줘. 아니, 안 줘. 조금만, 조금만. 조금만. 조금만, 조금만. 안 줘, 안 줘. 10cm만. 예, 안 줘. 야 이거 진짜 얻어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우리가. 아니야, 이겨야 돼. 자, 자, 자! 아, 어머. 아, 이게 뭐야. 아, 이게 뭐야?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?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? 아니 사람 놀래는 겁니까? 자 이렇게 해서 빨간 개선 진출! 자 이제 결승! 자 준비! 자 양 선수 인사하시고요 인사하시고요 자 앉아 자 이걸 이기는 수렴입니다 자 준비! 자 우리 두 분이 박수 한 palavra table입니다! 어 지금 되게 빈 마음 다세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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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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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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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정국이 맡아야 된다 지금. 와 여장 임종국이다. 아, 저 박탈이. 아주 정국은 석가짜로 들어가는 거야. 예상했지만. 지효야, 박탈이 제대로 들어갔어. 야, 이제 힘이 쓰네. 좋았어, 지효야. 니가 다 끝내야 돼. 아, 이기는 슬이면 될 것 같은데 이기는 슬은. 지효가 딱 기술 들어간 거 맞죠? 정국은 석가짜로 박탈이 들어갑니다. 야, 지효야. 이기는 거 해, 이기는 거. 안 돼요, 오빠. 네, 들어왔어. 추석이야, 오늘 추석이다, 지효야. 다시. 네. 이기는 거 해, 이기는 거 해. 제일 중요하다. 다시. 뒤집어. 도착. 됐어.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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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야. 정국은 석가짜로. 정국은 석가짜로 들어가는 거야. 지효야 됐어. 바로 박았었어. 바로 박았 거야. 아니 형, 겉에 면접하게 해도 원래 공중에 뜨게 마련이에요, 원래. 얘네 엉덩이 딱 닿네? 왜 그래? 경기하고 사단 없는 얘기야. 엉덩이가 무조건 다 뜬다니까요, 공중에서.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실죠. 여기서 지호가 이기면 끝! 이기면 끝입니다. 스피드, 스피드. 좋았어. 아 근데 이게 작성이 노출이 한 번 돼가지고. 그러니까. 아 이걸 중국이가 작성했어야 했는데. 중국이 때 했어야 되는데. 아 진짜 뭐 한 거야. 자, 한 번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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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정답이 좀 Gabi가